네 안녕하십니까 골다컴 편집장 알티비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 헛수퍼가 크리스탈 펠리스 원정에서 정말 아쉬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23분이었죠. 해리케인 선수가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1점에 그치는 결과를 받아들였네요. 조금 후에 이제 지금 촬영시간 기준으로 조금 후에 리버풀과 플럼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뭐 이 리버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이제 선두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아쉬운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이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날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몫을 이제 뭐 잘 해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해리케인 선수의 득점을 도우면서 리그 4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간 뭐 지금까지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도 이제 유감없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해리케인 선수한테 연결이 됐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어시스트를 생각하면서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중원에서 볼을 이제 논스톱으로 연결했을 뿐이었는데 어 슈팅 자체가 해리케인 선수의 슈팅 자체가 워낙에 이제 빨랫줄처럼 뻗어나가면서 예 정말 벼락같은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고 그게 또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합작한 골이 지금 12골입니다. 올 이번 오늘 경기까지 이제 12번째 골이 기록이 됐고요. 어 헤리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득점수가 8골이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헤리케인 선수가 득점한 골이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4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골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두 선수의 합작 플레이로 연결이 됐고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터뜨린 골이 지금 24골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정확히 두 선수의 합작 골이 토트넘의 득점의 50%를 책임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전적으로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출범한 이후에 두 선수의 컨비니션 플레이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듀오는 과거 첼시 시절이었죠.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선수가 터뜨린 36골이 정말 합작골로 가장 많은 최다골 기록인데 손흥민 선수와 케인 듀오는 지금 이날 경기 득점으로 이제 32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다골 기록의 4골 차로 다가서게 됐고요. 네 뭐 올 시즌 안에는 그 최다골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두 선수가 활약을 했지만 뭐 아쉽게도 선제골 이후에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득점으로 추가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이제 1대1로 승점 1점에 그치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이제 순위 싸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리버풀과의 또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또 순위 싸움에 뭐 이제 박싱데이 이전에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